계속적인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경상남도가 올해 2,300만 마리 상당의 종묘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. 경상남도는 올해 총 50억 원의 예산으로 통영과 거제 등 해면에는 볼락과 돌돔 등 19개 품종 806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하고 미량과 산천 등 내수면에는 붕어와 은어 등 10개 품종 1,530만 마리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도내 14개 해역 22곳에 인공어초 시설을 짓고 통영 비진도 해역 등 두 곳에는 연안 바다 목장을 조성해 경남의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